찬송가 반주법을 강의하는 김근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를 해보겠습니다. 이 앞부보시면 편곡된 곡이에요. F키고 바장조 곡입니다. 그래서 F코드가 1도고 4도는 B플래코드, 5도는 C코드예요. 이렇게 보시면 천사들의가 1도코드, F코드가 되어 있는데 제가 F키의 3도코드인 A-7을 썼어요. 그래서 원래는 천사들의는 F코드인데 F, A-7 그렇게 썼습니다. 그리고 둘째단도 보시면 산과 들이, 거기도 F, A-7을 썼어요. 그렇게 한번 쳐보시고요. 그 다음에 첫째단 둘째 마디는 G-7, C-7, F코드예요. 거기는 2도, 5도, 1도 그 부분을 그렇게 바꿔봤습니다. 그리고 둘째단도 마찬가지죠. 2도, 5도, 1도 G-7, C-7, F코드 그 다음에 셋째단 보시면 그러니까 첫째단 둘째단이 지금 코드가 똑같아요. 그래서 셋째 마디 한번 보시면 A-7 A-7은 뭐죠? 3도코드예요. D-7은 6도코드 그래서 이 부분도 F자리 1도코드인데 3도, 6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. 둘째단도 마찬가지고요. 그 다음에 넷째단은 G-7, C-7, F 그래서 2도, 5도, 1도 그 다음에 B-1, C는 여러분 아시죠? 전주코드예요. 그 키에 4, 5, 5도가 전주코드라고 있어요. C-9, S-4코드 C-9, S-4코드 이건 이제 피아노 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지금 이 악보를 보시면서 찬송과 위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변형된 코드를 한번 해보세요. 써보시면 이제 나중에 피아노 칠 때 제가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첫째단, 둘째단은 똑같고요. 그 다음에 셋째단을 보시면 F, 1도죠? 그 다음에 C-1, A, D-7, G-7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얘는 2도, 5도, 1도예요. 그래서 G-7을 일시적인 1도로 봤어요. 그러니까 이건 전조예요. 이만큼 조그맣게 전조한 거예요. 근데 C-1, A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? 이거는 이제 제가 피아노 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그 다음에 C-7, D-7, 여기는 6도를 썼고 G-7, 2도, 5도 이렇게 그 다음에 C-1, B-1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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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-1 파, 라, 도죠. 라 세 번째 음을 왼손에서 친 거예요. 그 다음에 F1D는요. D-7이에요. 파라도래, 그쵸? 레파라도, 레 치고 파라도, 레파라도 그러니까 오른손은 팔을 치고 왼손은 래를 치는 거예요. 오른손은 파라도, F코드 왼손은 레. 그래서 F1D는 D-7이다. 이렇게 분수 코드도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써봤습니다. 그 다음에 G-7은 2도, C-7은 5도 그 다음에 그 다음 코드도 F, C-A, D-7 이렇게 돼 있죠. G-7. 얘도 2도, 5도, 1도예요. 이거는 피아노 치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. 그 다음 마지막 단 보시면 F, F-D-7을 저렇게 표기해요. F-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7. 이게 F-D-7 이라고 읽습니다. 그래서 F, F-D-7 C-7, G-7, G-7 그러면 F, F-G가 되죠. 그래서 바, 파, 샵, 솔 이렇게 선율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 다음에 C-7은 5도고 C-1, B-플레이스는 아까 설명드렸어요. C-7. 그 다음에 F1A도 저기 첫째 단 고기에 똑같은 거고 높이 계신 똑같네요. F1D도 D-7 G-7, C7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났을 때는 F-SUS4 SUS4 치고 F 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치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실은 1도, 2도, 5도, 6도 이거밖에 없어요.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2도, 5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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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을 쓴 거 있지만 거의 다 그거예요. 그래서 F키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이 1도, 2도, 3도, 4도, 5도, 6도 이거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. 그러니까 코드 연습 많이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피아노에서 해보겠습니다. 이제 피아노에서 해보겠습니다.